인상 아니었나? 인상 아니었나? 나 이름이 있으면 불러줄 거야? 뭐죠? 이라고? 장명송이야? 내 사람은? 불러줄 거 안 있으면 부르겠지? 내 이름은 1등이야 2등이야 야 이거 뭐야? 너무 더워 야 니가 너무 더워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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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아 너네했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